다네일 521 Who are you? 2023년 4월 27일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정지기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해주시고 또 미신을 수행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그러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말 살아가길 원합니다. 이 소원을 두고 신청하였습니다. 하나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거짓아나야 할 죄가 너무 많이 있고 치유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썬뿌리가 드러나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제 자신을 하나하나 24시간을 돌아보면서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고 하나님 앞에 100% 오픈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. 특히 정지기의 삶 요셉과 예수님의 그 모델을 봅니다. 하나님 미션을 주시기 전에 미션을 주시고 나서 반드시 시험 및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. 하나님 이것을 함께 자녀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눌 수 없다면 성령님께서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. 그리하여서 자신에게 닥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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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